자 다음 곡은 어떤 노래죠? 네 현정 가수님의 바리바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꽃은 회장님이 받으실 것 같으네요 네 잠깐 저다 놓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세요 네 아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가세요 네 한주씨도 어서 가세요 네 이 노래는 현정 가수님의 바리바리입니다 바리바리 저희들이 피해수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수영의 바리바리 저희들 사는거 네 정말의 바리바리 저희들 사는거 원하는 당신은 야속한 사람 돌아선 당신은 우정한 사람 사랑 사랑 그 사랑에 한 분만이 남을 줄 정말 몰랐네 다시 나의 바리바리 네 우리 현정 가수님 바리바리 나는 고맙습니다 우리 바리바리 현정 가수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리바리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가수님의 바리바리 제 형을 쌓 elev고 내 전화의 다리바리 그 몸을 쌓아 놓고 떠나는 당신은 야속한 사람 그래서 당신은 부정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에 한 분간이 남을지 정말 몰랐네 당신은 바랜 바리바리 내 전화의 다리바리 당신은 바랜 바리바리 내 전화의 다리바리 내 전화의 다리바리 내 전화의 다리바리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엔딩 우리 금순이 가수님의 잘 만났어요 하고 다른 노래 하고 또 들을 건데 자 오늘 이제 다시 멘트할 시간이 없을 거 같으니까 오늘 마지막 인사 멘트까지 호거 내려가시게요 네 먼저 하세요 자 오늘 저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 겪고 가셔야 될 좋은 날이기도 하면서 좀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실감을 나게 하는 그 환갑 61살을 먹은 그 오늘 그 날인데 기쁘면서도 더 기쁜 날이죠 뭐 이런 건 없고 자 오늘 모든 우리 윤정희 단장님 우리 평화음악예술단 전북 푸르투가수협회 그리고 모든 이렇게 출연자 우리 MC 우리 3일학기 사장님 우리 MC 김승재 형님 참 3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금순이 가수님도 3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한울타리 단장님 해서 오줌창공 가수님 해서 우리 박도수님 우리 황교아 가수님 불천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단장님 오셔야지 저 나중에 말만 타고 혼나니까 단장님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8시간 동안 세워놓던 이제야 기회 중에 고맙습니다 네 저기야 오늘 한갑이라서 제가 좀 찼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두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